터프 라이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주터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이 바르니까 콜라를 한번 마셔볼까요? 빨대가 어딨더라? 아, 빨대가 여기 있었구나. 아, 좋습니다. 저 마주터치는 감자튀김 맛있죠? 감자튀김을 한번 먹어볼까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케첩 바른 감자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아! 감자튀김이 좀 높게 했네.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났는데.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났는데 너무... 아, 다같다. 아, 다같이. 아, 다같이. 이제 햄버거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먹는 버거가 있는데, 바로! 싸이버거입니다. 싸이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어요. 여기 싸이버거도 맛있어요. 콜라에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감자... 입이 많이... 감자튀김이 뭐... 등이 너무 뜨거워. 콧김... 콧김을 안 쓸 수 없어? 카메라 끄고, 천천히. 맛있죠? 치즈웨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따뜻해! 여기가 너무 뜨거워. 여기 축축해! 으악! 제발!